선거법 위반 혐의도 위증교사 혐의도 검찰은 각각 결심 공판에서 2년과 3년의 구형을 때렸습니다. 두 건 다 최소한의 형량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이 판을 뒤집어보려고 그동안 준비했던 탄핵이란 촛대에 불을 붙이려 라이터의 숫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글쎄 올시다 아닐까요? 전 이런 이재명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존망은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권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현명한 처사가 아닐는지요. 조금 있으면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후보가 트럼프가 저격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분위기가 참 험악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선거에서 대권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두 후보 중에 누가 차기 미국의 대권을 거머쥐든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현명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란 말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광폭 행보가 우릴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국가와 무장단체의 중간적인 형태를 갖는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부터 수뇌부 대부분을 면도칼로 멀 도려내듯이 쏙쏙 도려내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후티까지 싸잡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군사강국이라지만 인구 천만이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자신을 둘러싼 화약국 전체의 불을 지른다는 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헤즈볼라는 그 군사력이 그 지역에선 막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를 연상하지 않나요? 당시 이라크의 군사력이 아마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던가요? 그런 이라크가 뚜껑 따보니 어땠습니까? 소련제로 중무장한 이라크의 군대는 미군의 군사력의 맥을 모추고 순식간에 무너져내렸습니다. 하물며 정식국가 이라크가 그러했는데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상대가 안 돼 보입니다. 여기에 헤즈볼라의 뒷베인이라는 얼마 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신들의 안전가옥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하마스의 지도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오직 현재 지구상에선 안타깝지만 미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죠 우리에겐 다행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슈퍼파워가 불량국가인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푸틴에게 있었다면 지금 지구촌은 암울했을 테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반국가 세력들이 탄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묵시적이든 전략적이든 그러한 사인이 없다면 마치 엔꾸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기름이 엔꾸나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라도 아직도 주변의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인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들어 다시 시작되는 듯한 국군의 날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헤리였습니다.